관행에 익숙함. 관행에 기대면 되게 마음이 편하거든요. 관행, 니콜, 협치. 네, 맞습니다. 그거예요. 굉장히 마음이 편하거든요, 그리로 가면요. 왜냐하면 기존에도 앞으로도 할 것이고, 여야가 바뀌어도 지켜질 것이고. 굉장히 편합니다, 일로 관행으로 가면. 익숙함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깨고 불편하게 가는 게 사실은 개혁의 시작인 것 같은데 그걸 깨고 개혁을 시작하기까지의 결심과 용기 내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초선이니까 오히려 과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익숙한 게 별로 없으니까. 전효용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개혁이란 익숙함과의 단절이다. 저랑 정말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? 바로 그 얘기더라고요. 사람이 익숙하다 보면 거기서 학연이 나오고 지연이 나오고 사랑관계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런 개혁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여야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말씀들이에요. 이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저쪽 얘기를 듣고 가야 된다.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과반을 넘지 못했을 때 130석, 120석 이럴 때 이럴 때는 정말로 그게 중요하고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얘기니까. 그런데 사실 이번은 굉장히 이례적인 국회 구성이거든요. 헌정사장 이루는 경우가 없어요. 저는 앞으로 올 수 있을까? 앞으로 못 올 겁니다. 저는 너무 걱정돼요. 저는 걱정돼요.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온다면 지금 잘해야 됩니다. 지금 굉장히 잘해서 기득권으로 묶여있는 이 그룹을 해체를 시켜놓으면 그러면 국민들한테 재평가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끄럽고 힘들고 복잡하죠. 그리고 저항도 세고. 기득권들이 똘똘 뭉쳐서 저항하거든요. 검찰개혁하려니까 검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언론도 반대하고 사법부도 뒤에서 반대하고 있고. 이게 카르텔이고 기득권이고. 제일 세요. 그렇죠. 검찰, 사법부, 언론 셋이 합치면요. 맞습니다. 대통령도 사실 다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. 그렇죠. 최근에 우리가 눈에서 조금 멀어져서 그렇지 재벌 역시 그 카르텔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. 언론 뒤에는 재벌 있고. 네. 맞습니다. 또 검사들, 판사들 결국은 정관예우 누구한테 봐도요. 그러니까요. 채벌들한테 봤지 일반 서민들이 그 사람들 변호사비를 어떻게 줍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렇죠.